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이게 확연히 내가 굉장히 해보던 일과는 조금 약간의 다른 일일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무언가를 도모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가 분명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게 6월달 일이고 하니까 아직 알아야 몰라야 이 소리는 못하겠지만 이게 언니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제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아니면 그건 하기 나름이야 망하면은 도어 진짜 빼떠 아니면 뭐다 이거인데 그럴만한 큰 운이 무언가 문서들이 분명히 금전들이 딸려서 들어오네요 라고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 올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나와 그게 소름이 짜지 아직 일어난 일을 하는데 왜 소름이 됐다 근데 올해 반드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서요 와야 돼요? 아니면 올까요? 올 거예요 그게 이제 6월달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 없이 무언가를 시작을 하게 되네요 이 소리가 나온 거든 언니 뭐 해요? 제가 마케터 일을 한 12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4월 1일, 2일 부로 퇴사를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사실 어떠한 계획을 해놓지 않은 상태 내 관심이 가는 건 부동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서 근데 뭐 전문적으로 제가 미리 또 준비를 해놨다든지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 계획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백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마음이 예전 같으면 제가 당장 내일 불에부터 백수인데 불안하지 않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운 것 같아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 비인이 들어올 걸 몸이 감시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 아 그런가요? 나는 분명히 올해 문서가 들어와서 그것만 잘 쥐고 그 사람과 잘 도모를 해서 간다면 정말 내 인생이 무언가 확연히 달라지고 내가 타는 차가 바뀔 수가 있고 이 소리가 진짜 나와요 근데 올해 이 운이 가버리면은 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백도 아니면은 모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나는 확연히 진짜 딱 6월로 보이거든 6월 달이요 회사에서든지 회사 할 때 제일 의아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던 게 제 인생의 자세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직장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봤을 때는 좀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라기보다 좀 누군가의 밑에서는 계속 항상 비위를 마치고 저를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조금 제가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편하다는 게 게으름의 편함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편안해서 하고 싶은 말도 더 잘하고 그렇게 좀 인생 삶을 사는 저의 태도를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글쎄요 이 마은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나이로서는 솔직히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기특도 하대 우리 할머니 기특도 하다 왜냐하면 그거 절대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예 그걸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계속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근데 이게 와 왜 이렇게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읊은 점사들이 정말 여자 팔자란 디옹박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 타는 차가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주라면은 내가 돈을 쥐고 흔들고 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그래서 아 이제부터 따지고 보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만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좀 이성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성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그 기인이 제가 이제 미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부분들에 있어서 일과 어떤 이성적인 결혼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인인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분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언니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 언니도 결혼에 대한 기준선 내가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아주 명확해 그게 예의가 됐든 어떤 결이 됐든 아주 명확한 게 있어 그래서 그냥 나이가 먹어서 또는 나한테 기인으로 들어서서 그냥 그냥 시집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언니는 따지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결혼까지는 본인의 기준선에 미치지는 못할 거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언니의 할당형인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할 정도의 바보라고 보이지 않거든 나는 여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총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이 기회를 꽉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네 타는 차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무언가 이제 언니가 하게 될 일 중에 내가 일을 하나 뭘 잡았어 근데 거기에서 딸려오는 거 있잖아 굉장히 그게 분명히 그런 일이라고 난 보여지거든 건 건 건 건이 가 아니라 이게 하나를 물면은 훅 잡아 댕기면은 그 뒤에 돈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쫓아오는 일이라고 그 일이 어느 쪽으로 좀 분야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분야는 난 솔직히 모르겠어.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모르겠어서 지금 상태에서. 근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좀 여럿이 합동을 하던 굴리던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결혼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결혼의 생활은 좋아서 결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진짜 결혼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는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진짜 결혼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언제 도대체 오는지 이게 더 궁금하겠네요. 나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해도 무관한 사주라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난 결혼이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 길문은 결혼의 길문은 42말미부터 확 열리는 거는 43쯤 열릴 거예요. 3년이나 더 그게 되네. 좀 늦죠. 많이 늦죠. 근데 아이를 그러면. 얼려야지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물론 시대가 좋긴 하지만 나한테 패경이라는 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43부터 정확히 열린다고 하면은 그게 한 3년은 머무르거든요. 결혼 문이라는 게. 꼭 43세 시습을 가요. 나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43세 만약에 결혼 문이 열러가지고 3, 4, 5까지 뭔가 머문다 했을 때에는 얼리는 수밖에 없지. 어느 세월에 언제 어떻게 패경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요새는 뭐 산부인과들 가면은 처음으로 출산하는 게 30대가 별로 없대. 물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긴 하지만 40대 산모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 이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출산이 첫 출산입니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현재 흘러가는 사회의 추세로 보면은 절대 뭐가 늦어요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 여자의 몸이라는 게 있잖아. 신체라는 게 있고. 자, 마흔이면은 진짜 옛날에는 시집이나 장가를 일찍 들었잖아. 마흔이면은 손주를 몰 나이에요. 지금 뭔가 할머니인 거야. 근데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거는 20대에 낳는 게 가장 옳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전빵.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얼리시는 게 맞다. 오직 네가 생각해야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맞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그리고 안전빵으로 가려면은